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심보험으로 부에 대물림을 하기라는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종심보험으로 부를 대물림하기 전에 요즘에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래서는 삼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웰빙은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웰빙을 많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웰에이징, 웰다잉 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웰에이징은 뭐예요? 사람답게 늙는 거. 웰다잉은 사람답게 죽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만 준비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늙는 거, 사망하는 것까지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70, 80, 90, 100세를 사시면 장수한다고 해서 축하받아야 될 일이지만 요즘에는 돈 없이 장수하는 것이 그리 축하받아야 될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나 유방암도 감소를 시키고 시력 2.0, 절대응감, 단거리, 남성들 같은 경우 탈모 제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을 편집해서 살 수 있는 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에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망 보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노후 준비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를 각각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잘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각각 준비하기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의 책임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독립시기가 20대에서 한 30대 정도로 늘어나져 있는데 30대 전까지는 가장의 종신보험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라고 하면 이미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내 노후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얘와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절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개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주의해서 하나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억이라는 것들을 보통 준비할 때 종신보험을 1억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1억이라는 한자를 잘 풀이를 해놓으니까 사람인 스스로 자아 설립에 사람 저기 마음심 설립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매일같이 큰 뜻을 마음에 새겨야 만들 수 있는 큰 돈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1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억이 있으면 10억까지는 탄탄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1억이라는 숫자는 과거 20년 전에도 1억은 큰 숫자였고 현재도 1억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1억이라는 숫자는 우리한테 큰 숫자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억이라는 플랜을 만들어 볼 건데 1억을 사망보험금 1억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지했을 때 목돈으로 1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1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아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종심보험으로 부를 대물림한 나라가 유태인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아들한테 천만 원의 종심보험을 아버지는 아들한테 1억의 종심보험을 아들은 그 또 밑에 손주한테 10억 원의 종심보험을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만 15세가 지나면 무조건 종심보험을 가입해서 대물림을 시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 내 중에서 소수민족이지만 가장 좋은 위치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 또한 유태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억이라는 것은 가장이 사망하고 나서 배우자가 자녀와 독립할 때까지 필요한 돈이 필요한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가 한 1억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1억을 이제 사망보험금 1억으로 저렇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1억을 해지환급금으로 1억을 한번 목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짜리를 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보니까 한 달에 80만 원의 돈을 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모보험사의 저축보험은 83만 원 모보험사의 연금보험은 85만 원의 보험률을 매월 납입하시면 10년 후에 1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보험사의 건강종심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달에 70만 원만 납입을 하시면 똑같은 동일시점 10년이 됐을 때 환급금으로 1억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84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즘 은행에 가서 저축하시면 제로금리잖아요. 0%대의 예금 상품들 많아야 1. 몇 퍼센트 이 정도 예금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종심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10년 후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러면 이 종심보험의 종류가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심보험은 이제 표준형 종심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지금 나와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심보험은 무해지 환급형 종심보험입니다. 이거에 각각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대 여성 기준으로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가 월 7만 원을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총 납입 보험료 1천만 원 나고 12년에 해지하시면 해지 환급급 800만 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해지 환급형은 2,500만 원을 가입하는데 보험료 5만 원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는 돈은 800인데 12년 차에 해지하니까 해지 환급급이 1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여기 보시면 사망보험금 7,500에 보험료 26만 원을 냅니다. 총 납입 보험료 3,700을 넣고 12년 차에 3천만 원을 해지 환급급을 받아요. 이게 기존의 종심보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무해지 환급형은 사망보험금 7,500에 17만 원, 총 보험료 2,500 넣고 3천만 원을 수령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1억짜리도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 가입을 하려면 월 8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해지 환급급 1억을 받아가요. 그런데 내가 는 돈은 1억 2,400만 원을 납입을 하시는 게 되겠죠. 그런데 무해지 종심보험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에 월 5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십니다. 그럼 총 고객이 는 돈은 8,3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12년 차에 해지하는 돈은 해지 환급금 1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종심보험이고 예정이율로 만들어지는데 왜 얘는 12년 차에 이만큼 목돈이 안 만들어지는데 이 무해지 종심보험은 만들어지는 걸까요? 세상에 거전은 없다는 말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무해지 상품형이라 가입이 가능한 숫자인데 이 얘기는 내가 납입하는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절대 없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보험이 바로 지금 현재 많이들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무해지 종심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레를 끌 것인가 여기 보면 이 사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저예요. 너무 예쁘죠? 제가 노후에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종심보험도 준비를 하고 나중에 연금보험도 준비를 해서 달려갈 건데 만약에 저처럼 준비한 사람은 이렇게 여행용 캐리어를 끌 것이지만 만약에 어떤 준비 없이 가신다고 하면 이런 폐지 줍는 니어커를 끄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쪽에 있는 수레는 어떤 수레를 끌 것인지는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